강원도 교육청이 놀이 독서 교육 사업을 학교 밖 기관과 연계해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습니다. 초등 돌봄 교실에는 실내 놀이 공간 모두 놀터를 조성하고, 세이브 더 칠드런과 연계한 실외 놀이터, 놀이와 학교 도서관을 결합한 책 놀터도 조성합니다. 또 강원도 선관위와 강원대 사범대와 연계해 고등학생 온라인 토론방, 대학생 멘토 독서 토론 캠퍼스를 운영하고, 한림대 일본학 연구소와 연계한 중학생 대상 인문학 여행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.